누구에게나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라는 말은 넘어진다는 말 혹은 망한다는 말 혹은 죽는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면 다칩니다 망하면 가난합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위기를 통해서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성경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수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 짐승들은 위기에 처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놀랍게도 어떤 위기에 처해도 그 위기로 넘어질 것 같고 그 위기로 망할 것 같고 그 위기로 죽을 것 같은데도 어느 순간에 코드를 바꾸면 희망의 코드를 가지면 그 순간 그 위기는 극복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오직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위기의 코드를 바꾸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열 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는 모습을 제 눈은 뜨고 봤습니다 그리고 일 년 후에 저희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정말 저희 어머니의 위기 그리고 저와 제 동생 제 누나 우리 식구 모두의 위기였습니다 그 위기를 듣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까 놀랍게도 그때 어느 누군가가 저희 어머니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희 어머니는 그 어려운 아픈 환경 가운데 약 4km 이상 떨어진 그 먼 길을 걷고 걸어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정확하게 지금부터 54년 전입니다 그 이후 54년 만에 지금 저는 이곳에서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꿈꾸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다름이 아닌 아들과의 관계를 끝내야 되는 아들을 죽여야 되는 번제로 덜어야 되는 그의 인생에 그만한 위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위기를 극복하고 싶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모리아산 정상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질문합니다 아버지 번디알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깊은 소망 끝에 사실 깊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절망이 깊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깊은 절망 끝에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놀라운 아브라함 인생 전체를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위기의 코드 바꾸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준비는 오래지 않아서 그 아들의 심장의 컬을 겨루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들에게 자신이 남은 생 결코 선물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선물을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오늘 제 아들이 옆에서 찬양하고 있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제 아들은 이후에 대통령이 될 것이며 장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 장로가 되어도 신앙 떠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을 갖추지 않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들과 함께 서서 찬양하는 게 기뻤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아들에게 저 이상 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는 목사로 살지만 장로가 목사 이상 가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손을 올렸습니다 아브라함 그는 이삭에게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여호와 이래의 체험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끝났습니다 어느 만큼 시간이 지나고 이삭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고민 고민 끝에 그는 부인과 의논합니다 양숙이 있는 애굽으로 갑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흉년이 지속되고 있는 그 땅에 다시 농사를 지으라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교회 부흥을 꿈꾸라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회가 텅텅 빕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다시 기도하며 성경 붙들고 교회 부흥을 꿈꾸라 이 말씀입니다 이삭은 흉년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위기입니다 그 땅을 떠나야 될 위기입니다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고 그 해에 백배의 결실을 거두었다라는 놀라운 축복을 누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이 놀라운 위기 극복에 믿음한 이삭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고 예호소아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40여 년 동안 애굽에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타나서 함께 6개월 만에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건넸습니다 이제 그 무섭기 이럴 데 없는 애굽 군대와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아말레 군인들이 와서 출애굽한 사람들의 그 모든 어려운 대열에서 뒤처져 있는 힘든 사람들의 모든 좋은 것들을 빼앗아갑니다 위기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위기입니다 힘없는 자들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위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는 거니 여호소아에게 일부 사람들과 함께 그들과 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이 말은 여호소아에게 가서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소아는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와 싸워서 이긴 모든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군사훈련을 받지 못했지만 일부 그의 동료들과 함께 가서 아말레 군들과 싸웠습니다 싸움은 해보나 마나 쉽지 않았습니다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모세가 사례에서 기도하고 결국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소아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깃발 여호와 니시 이렇게 생각을 바꿉니다 코드를 바꿉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그냥 지나가는 해프닝으로 여기지 말고 낱낱이 잘 기록해서 여호소아 귀에 들려주라 왜요? 하나님의 계획은 진정한 40년 후에 그를 통해서 가난과의 싸움, 31명의 왕들, 공성전을 통해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싸움의 승리의 길을 미리 준비하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 위기에, 아말레과의 그 위기에 여호소아가 참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깃발이요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이라는 사실을 그는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소아는 여호와 니시를 말했습니다 이후 그 땅에 기도원 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농사 지어놓으면 아말레꾼들이 와서 다 탈취해갑니다 그 상황에서 기도원은 이 상황을 극복하고 싶었습니다 이 위기를 지속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와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천사와 대화를 하다니 그 순간 기도원은 느꼈습니다 아, 나 죽었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일찍이 모세 우경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하신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요 내 등을 볼 것이다 라는 기록을 기도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천사와 대면에서 대화한 것입니다 기도원이 깜짝 놀랍니다 아, 여기서 죽었구나 그래서 고백합니다 어? 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용기를 내서 믿음의 용사 300명을 세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여호와 살롬 여호와는 나의 평강이다 라는 코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나고 결국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은 잔인하게 잃을 데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포로들에게 근본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할 수 있는 어떤 꿈의 실마리도 갖지 못하도록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긴 시간이 지나고 에스케를 통해서 성전 조감도를 보여주고 최후 여호와 산마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라는 코드를 주신 것입니다 알렐루야 또 하나 많은 시간이 지납니다 어느 한 여인이 어느 남편을 만나기로 정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그와의 관계도 끝났고 자기 인생 전체는 이제 거기서 멈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전사가 와서 인마누엘 하나님이 이 사연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신다 성령을 통한 잉태를 그때 말씀하십니다 미리 좀 미리 말씀하시고 그런 일을 진행시키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위기 상황에 먼저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그 위기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진심으로 가까워질 수 있도록 코드를 바꿔주십니다 에서 마리아는 인마누엘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드디어 먼저 고백하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놀라운 예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그 위기 가운데 요셉의 그 위기 가운데 그들의 입에서 처음 나오기 시작하는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위기가 닥쳐올 것입니다 그 위기에 성격을 붙들고 코드를 바꿔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겁하게 물러서지 마시고 승리하셔서 온 세계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이미 약속하신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래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위하여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붙들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 수행을 위해서 꿈꿀 것인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오시겠다라는 그 놀라운 우리 주님의 약속이 공중에 떠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의 시련 땀과 눈물이 될 것인가를 고백하고 고민하는 그런 놀라운 통독교에 세워가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 꿈을 여러분들과 같이 꾸십시다 건강의 위기든 전쟁의 위기든 사업의 위기든 어떤 위기든 그 위기 가운데 성경을 붙들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살롬 여호와 산마 인마누엘로 코드를 바꾸시는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